야 숨길 필요 없이 이건 기회지 올티 이름부터 모두에게 티내지 대중들이 볼 땐 이름 없는 신인 것 근데 본명이 장웅석 날 뽑는 건 신의 한수 내 각본을 라인 노트 적은 대로 살아왔지 난 랩에 불이 붙지만 연기와는 상관없이 돈 따라 억지로 찍는 드라마 한 눈을 파는 놈들이 눈물 맞아 팔아 넌 NG 고천의 선택지 틀려먹은 MC 이제 맞아야겠지 난 기준의 점수 그 이상을 이루곤 해 99점이 100점이 되기 위해 1을 더해 부연 조명 독점하려 전부 다툴 때 난 직접 빛을 내고 밝혀 나의 무대 조연조연 모두 욕심내기 바쁠 때 난 더 그만하면 늘 보고 이 신을 감독해 I'm alrea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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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를 보면 already go ready I'm already already go ready I'm already already I'm already already 난 너를 보면 already go ready already go ready 랩 배틀도 못해본 놈들이 쓰는 배틀랩 난 프리스타일로 해도 것보단 두배로 해 너 용돈 벌고 싶으면 세배는 해야지 보여줄 장기가 없으면 니 배를 째 시발 뒷짐 지고 기다릴게 람도 투까지 잽도 안되는 넌 펀치 랩 맞다 훅까지 급창인 아직 딱 봐도 TYTG는 YG 사이에 T급이 낀 모양이지 병진아 내가 미안해 나дж 신호희 내 내샨 내 내샨 내 내샨 내 내샨 내 내샨